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그냥 전화나 이런 것이 응답률이 3%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질문지를 주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작성해 가서 보내는 새로운 종류의 그런 여론조사를 한국경제신문하고 pmi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최초로 이번 총선에서 한국경제신문사가 문자조사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던 거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걸 유건일 주필께서 뉴델리신문에 공개했네요. 완전히 열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김은혜 후보나 윤희숙 후보가 도저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윤희숙 씨가 저렇게 밀릴 수가 없고 김은혜 후보가 저렇게 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존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문자조사를 한답니다. 이게 보니까 질문지를 문자로 보내주고 5일 정도 걸려서 답신을 보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대요. 한국경제하고 pmi.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 그냥 5년 정도 그렇게 4년 정도 연극 문제를 보면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만지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언론을 동원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수월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 걸맞는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을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특정지관이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그냥 정해진 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딱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정말 여러분들 역대 선거의 프로세스와 여론조사 천편일률정입니다. 2018년 또 지방선거는 선거 바로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저항 없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여론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것에 맞게끔 선거 결과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꼭 같은 방법입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거의 이런 조작 프로세스가 거의 동일한 겁니다. 국민들이 제한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만든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투표 성향이 국민들 절반의 투표 성향은 다 갖고 있으니까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샘플을 조작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윤희숙 씨가 전현희 씨한테 그렇게 밀릴 수는 없는 건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과학하고는 담을 쌓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뭘 어떻게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지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성남 분당국 갑의 2020년 4.15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어떻게 사전특표 득표율이 당일특표 득표율 받아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하는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꺼집어내면 표본집단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성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뭡니까 그냥 기분파들이 많은 겁니다. 뭘 이렇게 따져보고 옳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해보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준석이 나서가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하고 이걸 보고 코넬대 박사를 한 유경준의 사람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보고 뭡니까 한동훈 씨의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는 천거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보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도 놀라울 게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실정적인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반도체의 여러분들 고대역풍 메모리가 나왔는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이걸 보고 닥치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치는 놈이나 이걸 보고 특정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뭡니까 원고측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는 대법관들이나 썩어도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거 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보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표를 쑤셔넣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왕창 여러분들 먼저 더블당 함께 쑤셔넣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 그래프가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식자층이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당할 겁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들하고 지도청에게 이런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당신들이 이 문제를 덮고 그냥 체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역대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 보면 전부가 마음 규칙을 사용해간 여러분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의문을 갖지 않고 의욕을 제기하지 않고 그걸 보고도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이 문자여론조사 통상 여러분들 경제신문이 조금 보수적인 색조가 강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은 전통적으로 기사 자체가 굉장히 쿨한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자체를 대부분 기사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전현희 윤희숙 이런 김은혜 이런 사람 이런 선거결과가 기존 여론조사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여러분들 지지도도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이게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이 다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론조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뭐 딴 사람들 다른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을 다 갇히게 만드는데 이번 선거도 너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